김성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로시아 연방군사 대표단 성원들이 전투적 의와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대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데 대하여 타시금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엘게이 쇼이구 동지는 김성은 동지께서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체류 일정을 깊이 관심해 주시고 뜻깊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며 환대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함께 신용 무장 장비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에게 조선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 발전 계획에 따라 연구 개발 생산되어 최근 시기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세계적인 무장 장비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담소하시면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용에 맞서 두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고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로시아 군대와 인민이 강력한 국가 군소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쟁취하리라는 확신을 거듭 표명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 기승전